아 천문산에 오면 또 리프트카드 타고 좋습니다 아이고 이 탭을 카드 타면 그냥 옆에 죽는 사람 등장 네 마를 많이 보 아 아 흔들흔들 오 골짜기 아주 협곡입니다 아이고 이 아름다운 협곡 이야 엄청나게 이 지하로 이제 케이블카가 열 몇개가 있습니다 세계 최장 지하 산속으로 되어있는 케이블카를 팔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팔을 갈 때 지하 통로 세계 가장 긴 에스칼레이터 에스칼레이터가 열두개가 있습니다 세계 최장 지하 여기는 규심선이 규심선이가 하나 세계 최장 지하 자 이렇게 해서 저 산 높이를 좀 알아보고 5g 길이 막히네 여기 해봤어요 오오오오 오오오 요렇게 다리를 잔여있습니다 오오오 아 이 사람들 봐라 정말 아 니네 전술이다 니네 전술 오오오 오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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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만에다 올라가는 줄 두 줄 내려가는 줄 한 줄을 버렸어 어마어마 어마어마